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보금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글소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도로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신앙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굴떡 가졌어도 서로 다 인사합시다. 보금은 사람을 살립니다. 예를 들을 말씀 가지고 전하면 산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사도행전 8장 이 말씀인데 예루살렘에만 머무르고 있던 보금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확산되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까지는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오직 유대인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있었어요. 물론 해외 살다가 돌아온 헬라파 그들도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는 것이 공통된 초대교회의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세대반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에만 머무고 있던 보금이 확산되는 도화선이 되었다. 세대반이 선포했던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일대 변형을 익히는 엄청난 메시지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성전, 율법과 성전에 대한 개념을 닦게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성전이 참 소중하긴 하지만 예루살렘의 성전 건물에 머물러 있는 거기에 매여있는 분이 아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의 율법과 성전을 다 완성하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디로 가든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기 때문에 이 한마디로 성전을 막는 개념을 다 깨버렸어요. 사동기 8장은 서대반의 순교에 이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가 시작됐는데 사도회는 전부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야말로 모든 땅으로 다 흩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너무 갑자기 그렇게 붕이 일어나니까 엄청나게 3천명 5천명 그야말로 출석이 만명이 넘어가니까 이 정신을 못 찾아요. 사동기 1장 8절을 순간 잊어버렸어요. 놓쳐버렸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을 목해야지 상담해야지 도와줘야지 구제해야지 피로를 채워줘야 하는 일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것만 해도 정신이 없이 벅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예루살렘에만 그렇게 몽을 냈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보험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절대 괴끼였다. 하나님은 자기들만 우타리를 딱 쳐놓고 거기서 안주하면서 여기가 조사오니 이제는 됐다. 이제 헌당태생 다 끝났다. 이제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보금은요. 계속해서 확산되어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과거의 교회사를 보면 이런 예루살렘적 사고방식에 다 빠져있었어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기독교를 국교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국기들을 보면요. 여러분 축구를 보면 주로 많이 나오잖아요. 유럽의 국기들을 보면 다 십자가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그게 2000년에 있었던 놀라운 사건입니다. 전부 다 애국가들이 다 잔송이 많아요. 잔송이 독일부터 해서 잔송가입니다. 잔송가를 애국가로 만든 나라가 많고 나라마다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을 만큼 기독교 국교로 그렇게 유럽교가 다 정해져 있지만 그 테두리가 자기 나라였어요. 자기 나라고 한정되어 있었어요. 민족 종교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종교 교육을 일으켰던 마틴 루트도 독일을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데는 큰 공헌했지만 저는 선교에 대해서는 별로 메시지가 없어요.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지금 독일이 완전히 자유주의 신학으로 물들어 있고 전혀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뭘 놓쳤냐? 선교 은약을 놓쳤어요. 선교 은약을 놓쳐버렸어요. 물이 고이면 썩잖아요. 자꾸 고여있기만 하면 썩어요. 선교를 놓치게 되면 교회는 썩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다 수십 년, 백 년 넘은 교회들이 다 썩어있어요. 썩 계속 고여있어요. 이게 영적으로 나타난 현실이에요. 가만히 좀 교회는 안에서 썩습니다. 저는 개척하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음성 선교라는 그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개척한 그 다음해부터 선교사를 파송하고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척 삼지되었을 때 62명의 협력과 세가정 파송이라는 그런 많은 결실을 맺었어요. 그 중심은 36년이 지난 지금도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고 지금 시간표는 이제는 2, 3, 7 선교를 향한 이 본격적 항해가 시작이 되었다. 2, 3, 7 나라별 장로들을 그렇게 다 세우고 안수입사, 권사, 이제는 청년, 이제는 대학생, 모든 평신도, 랩노트들 모두가 다 모두가 다 예원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지금은 가정문제, 물질문제, 인간관계 문제, 이런저런 사업문제, 직장문제 다 서론이 본론만 잡아버리면 서론은 해결된다. 더하여 주는 보너스예요. 본론을 놓치고 서론을 잡고 있으니까 뒤바뀐 삶을 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살아도 기뻐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고 늘 불평불만이야. 늘 모자라. 늘 작아. 좀 더, 좀 더, 좀 더. 서론의 인생입니다. 본론의 인생은 더 필요없어. 너무 행복해하면 한 나라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를 다 대야 돼요. 전 성도가 이렇게 성교 은약으로 원리스가 되어서 도전하는 것은 개의 교회가 지구상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개의 교회가 2, 3, 7 나라를 빌 장로들을 뽑고 거기에 쫙 이어서 중직자들이 서고 랩돌까지 쫙 서서 한 나라를 한 팀이 되어서 기도한다. 이거 지구상에 처음 있는 사건이라니까 2000년 만에 일어난 사건이요. 여러분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 내가 어느 장소에 있는지 어느 메시지에 듣고 있는지 정신 빠져들게 차려야 돼요. 시대적인 세계방식 축복을 받느냐 내 한계에서 빠져서 끝나느냐 여러분이 결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가진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초대교회처럼 정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마다 집중해서 기도해보세요. 기도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성교 원뉴스를 깨려고 하는 마귀의 분열 전략이 우리 교회 틈타지 말게 하야 주옵사사. 2, 3, 7 나라 견고하게 세워진 이 사단의 망대에 무너지는 정거를 주옵사사. 이미 세워진 20개의 성교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야 주옵사사. 각 성교지마다 2, 3, 7 제자 시스템이 구축되게 하야 주옵사사.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세요. 다 못 적은 분들은 다시 보시보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적어가지고 기도도 언작 기도를 해야지. 성교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 기도를 해야지. 오늘 본문에 보면요. 서대반과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중직자로 상벽을 이룬 인물이 등장하지요. 바로 빌립입니다. 빌립은 이 서대반과 함께 교회 안에 중직자로서의 행정을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파하는 현장 중직자였어요. 현장 중직자 중직자는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남에게 예수가 글소라고 말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잘 정리되어야 그게 중직자예요.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역 가운데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함께 했다는 것을 나타나는데 기사와 표적이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서대반이 복음 확산의 도화선이 되었다고 하면 빌립은 그 도화선에 불을 붙여서 실제 현장에 파고 들어간 전도자였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현장과 개인이 변화가 되고 살아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전하면 산다. 전하면 산난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연기해 모든 것을 각주에 처해져 있는 삶의 현장에서 서대반과 빌립의 사역처럼 영양이 편하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 다 서게 되기를 죄부로 축복합니다. 그럼 셋째로 전도자 빌립입니다. 사절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세대반을 숨기로 인하여 촉발된 이 박해 큰 박해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각 나라로 다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이 도망가서 몸을 숨긴 것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이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십자가 대속과 이 부활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들이 흩어짐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날 흩어져서 이곳을 오게 하셨냐. 이 현장이 바로 복음을 증거할 현장이다. 재수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이 학교 왔냐.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 직장 왔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으로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부활을 성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4단경 1장 8절의 언약을 새롭게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는요. 우리 생각대로 무슨 환경이 내 마음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안을수록 더듬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건 환경을 뭐로 봐야 되냐. 전도에 물어봐야 돼요. 가장 어려워왔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막연한 막다른 골목이 섰을 때 우리 해야 될 눈이 뭐냐. 전도의 눈입니다. 빌립과 스테반이 그랬어요. 막다른 골목이 마지막 하는 말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하고의 생각이 완전 반대예요. 내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서 성교의 의미를 발견해야 된다. 나의 가난 나의 무능 질병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 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적대감이 깊었습니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는데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이 갈라졌을 때에 남쪽 유다 예루살렘 북쪽 수도 아수르 이렇게 완전히 사마리아로 나누어졌는데 신앙적으로 바라보면 북이스라엘은 영적 혼합주의 그야말로 그 자체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가 취한 정책이 뭐냐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싹 다 혼혈이 되어버렸어요. 혼혈 정책으로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결국 순수혈통을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유대인인데 혼혈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아주 멸시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야 멸시했습니다. 상대도 안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유대인들이 가기를 가장 꺼리했습니다. 남쪽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면 금방 가요. 가기가 길이 빠른데 이 사마리아 안 가기 위해서 둘러서 그 두 배나 먼 그 길을 둘러서 갈 정도로 사마리아라는 땅 자체를 밟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빌립이 이런 사마리아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개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전도자 빌립이 지냈던 그 복음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였어요. 그리스도 본문 12제를 보면 구체적으로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이 빌립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이 갈부리산 은약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미션을 붙잡는 감나산 은약 성령의 내주 역사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마다락방의 이 은약이 확실하게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이 4경 1장 1절 3절 8절이 각인되어 있었대요. 갈부리산 은약 감나산 은약 마다락방 은약 실제로 보면 정확하게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수많은 중품병자와 안전병이가 치유되는 기적이 막 일어납니다. 이 빌립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사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사용하세요. 여러분 수준과 상관없어요. 그럼 이름을 선포해보세요. 하루에 딱 한 주에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에 일어내면 해보세요. 어떤 일이 나는가 제가 처음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한 것이 뭐냐 기조신자 말고 여러분의 교사도 중요하고 구의장도 중요하고 회장도 중요하지만 불신자에게 불신자에게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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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만 말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지 그것을 평신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았다고 지금까지 하나님 축복하신 거요. 제가 처음한 것이 뭐야 내 입을 열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불신자에게 입을 열고 믿든 안 믿든 상관없어요. 열리 입고 상관없어요. 내 입을 열고 예수를 말하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 큰 축복의 통로구나. 그래서요. 전도 성교는 조합적 축복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못합니다.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 유신이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야말로 빌립 능력이 아니잖아요. 예수 이름의 권세잖아요. 8절을 보세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빌립 비사 한 사람이 사문의 성에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전했는데 그 성이 육신적인 치유회를 나고 영적 치유회를 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러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에 복음이 전파되는 그 현장은요. 언제나 큰 기쁨이 있어요. 기법이 뭐 기법이 있을 게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정말 슬픔과 아픔과 탄식과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와 상식이 찌꺼기 밖에 없는데 어디에 기쁨이 있느냐 그리스도를 말하는 현장 그럴 수는 말하면요. 영혼이 막 기뻐뛭니다. 내 속에 영혼이 내 환경과 내 수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속에서 기뻐뛰는 성의의 역사를 처음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처음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이만하면 뭐예요? 어둠 물러가게 되어있어요. 어둠 물러간다고 여러분에게 상처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 속에 모든 이 찌꺼기가 싹 그리스도를 말할 때 빛이 쫙 싹 물러갔다 주여 샤탄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사람 현장에 있는 모든 허감이 싹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말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세상에 근심과 염려가 다 사라지니 뭐요? 참 평안이 이마더라 참 평안 큰 기쁨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인포메이션 수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복음을 오해도 한참 오해한 거예요. 복음은 단순히 어떤 성정적 지식을 성정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을 변화시키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습관을 변화시키는 트란스포메이션 의 능력이 있다.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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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로 새롭도다. 날마다 변화 날마다 날로 새롭게 볼 때마다 새로 어떻게 새롭지 늘 보는데도 늘 새로 보험의 능력이 지루 사람 지루하게 생겼어 뻘해 뻘소리만 해 똑같은 소리만 해 만나고 쉽지 않지요. 지루한데 지루한대요. 지루한대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옷을 자꾸 바꾸면서 새로운 분위기를 가려고 목사님이 왜 옷이 맞나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메신저입니다. 머리 발끝까지 사람은 외모로 보니와 그래서 목사님이 새롭게 보이도록 이것까지 제가 신경을 선다니까 신경을 써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옷이 없습니다. 다 죽었기 때문에 싹싹 싹싹 다 종불 다 성교사도 주고 목사도 주고 나는 새것으로 새롭도다. 다 주어야 있지. 새로운 분위기로 교회 나올 때마다 성도들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세근만 하면서 교회 나와서 은혜를 기대하도록 아멘 그래서 살아야죠. 아이고 목사님 보면 치루해 치루해 그게 보호가 안됩니다. 보금이 뭐냐 변화입니다. 변화 여러분 변화 안되면 보금은 없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 지식적으로 들어 실제로 내 영혼 속이 각인되어서 성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매일 새로운 변화 날로 새롭다. 날마다 신나게 날마다 즐겁게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아멘 이런 트란스포메이션의 수준으로 확실하게 나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지역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 사회 현장 모든 삶의 영역에 큰 기쁨의 현장되기를 지음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교사 빌립입니다. 26절 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리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드오피아의 사람 곳 에드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비아를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 그를 읽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마리아 성을 뒤집었던 빌립에게 광야끼로 가라는 주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광야끼로 가라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걸 들어주셔야 돼요. 성령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빌립은 그 음성에 따라갔습니다. 거기에서 에드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로 관리인 이랬던 내시를 만나야 됩니다. 이 내신은 에드오피아의 권력의 높은 위치에 요즘 말하면 재무부 장관이요. 여왕의 국고를 맡았으니까 재무부 장관이요. 이런 인물이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걸어가는 길이었어요. 수레 안에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어요. 여러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 에드오피아 내신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사실 에드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고 하면 1500km입니다. 1500km인데 1500km 넘어요. 마차로 유행을 하게 그때는 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을 예루살렘 가려면 한 달이 거리는 엄청난 그리고 또 사실은 강도들이 많아서 가는 길 차에서도 상당히 위험하죠. 그 먼 거리를 겨우치 않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 4시에 열심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죠. 대단하죠. 돌아가는 길에 당시에 구하기도 힘들어요. 구하기도 힘든 이사야 사물을 읽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야. 성정이란 게 제가 두루마리를 보니까 내 키만에 두루마리를 가죽으로 그를 썼기 때문에 그를 말았기 때문에 그를 쫙 펼쳐놓은 구하기도 힘든 굉장히 비싸요.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도 힘든 이 사물을 가졌다. 이 말은 열심과 물질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가지고 읽고 29절에 보면 성령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명화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그를 읽고 인도네시에게 빌립이 묻습니다. 그 읽고 있는 내용의 뜻을 아느냐 이때 내시가 지도해 줄 사람이 없으니 내가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반문하면서 이 빌립을 마차에 타게 합니다. 타게 해요. 읽으면 이걸 마차다락방이라 마차다락방 32절을 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읽는 그가 도살자 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뺏기미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느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치냐 자기를 가르치냐 다행을 가르치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그래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지금 이 내시가 읽고 있는 부분이 속죄 제물 되실 예수 거이스도를 예언한 부분이었어 이사야가 예언한 부분이었어요. 34절에 오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 내시의 궁금증입니다. 그가 도대체 누구냐 내시의 질문에 빌립이 여기서 말하는 그가 바로 우리의 죄와 흐물을 대신해 묵묵히 십자가해 지신 예수 거시토임을 정확하게 복음을 적으세요. 구약에서 이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고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우리를 장세히 삼장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영전 메시지를 확실하게 한 것입니다. 영계승교 여러분은 적어도 영계 다닌다. 그러면 영전 메시지 버벅거리지 말고 영전 메시지는 확실하게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주 주부의 영전 메시지 나가고 있어요. 나가고 있다고 영전 메시지를 부모에게도 여러분 가문에도 지인들에게도 영전 메시지를 만나면 영전 메시지 본문에 보면 37절에 말씀이 없어요. 37절은 없음 써놨어요. 그런데 어떤 사문에 보면 빌립이 가로돼 너가 전심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라. 그가 대답하여 가르사되 내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니라. 이 내용의 37절이 있든 없든 38절로 39절을 보면 갈급한 종견이었던 이 내신한 성교사 빌립을 통해서 정확히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한 사실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기뻐하며 자기 나라로 갔다 그래서 자기는 에드오피아로 돌아갔습니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의 평생 묵은 캐션이었던 그 캐션이 탁 해결되니까 체중이 내려간 것처럼 너무 기뻤죠.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현장이 기쁨으로 변화되었잖아요. 복음을 받았던 에드오피아도 살아났고 큰 기쁨을 그렇게 회복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렇게 살아나게 되어 있다. 오늘부터 기억하세요. 전하면 산다. 아멘? 전하면 사는 거예요. 전하면 전하면 살아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빌립이 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평신도인데 성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으면 평신도 성교사지요. 특별히 다민족 성교사의 역할을 잘 감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짧은 기간에 정확히 복음을 전해서 에드오피아 복음의 시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에드오피아 기도가 역사 2000년이요. 지금은 이 복음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모슬렘 국가로 변했지만 그 당시 정거된 복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당시에 전부 에드오피아 복음이 확산됐었어요. 기독교 국가가 됐었다고 사실 기독교 2000년이라고 이 시대에 다민족 성교 한 가지 중요한 모델이 바로 빌립 에드오피아 성교 이 한 내시 성교다. 에드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지금 국내에 들어온 다민족이 엄청 많아요. 국내 다민족이 250만 명이다. 통계를 열어줘요. 코로나19 팬데미로 감소되었던 국내 체류 외국인소가 다시 잊은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그냥 케이팝 포함해서 엄청 역량을 입혀서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소원이요. 유럽도 그렇고 아시아도 그렇고 한국에 가보고 싶다. 소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다고. 케이팝 전도 성교에 다 도움이 된다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교하라는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안에서도 성교하라고. 원래 국내는 전도예요. 그런데 다민족이 많이 왔기 때문에 성교라는 용어로 써요. 다민족이니까. 에디오피아 구수인의 내시처럼 예비된 자 갈급한 자 총성된 자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이 에디오피아 구수인의 한 사람 줄였더니 에디오피아 전체 기독교 국가가 됐다니 그 당시 그 한 사람 때문에 영향력 있으니까 국내 대학 외국인 학생수가 다시 확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 통계에 의하면 유학생이 우리나라에 16만 7천명 정도 유학생이 있어요. 역대 최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이 제일 많은 6만 8천명이 와있어요. 중국 학생이. 그리고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몽골 일본 미국 순위에요. 서울의 중요 대학 가운데 외국인 학생 비중이 10%를 그 전교생 10%가 넘는 학교들이 많아요. 한양대학교 6999명 갱이대학교 6912명 선교관대학교 6676명 연세대학교 5922명 고려대학교 4749명 통계입니다. 그만큼 단민족 현장이 빈곳에 동시에 황금 모장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가 단민족 선교에 대한 불꽃이 확 타오르고 있습니다. 단민족 위원회와 청년대학부가 한 팀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전하면 살게 됩니다. 선교는 투트랙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국내 단민족 선교와 해외 선교 투트랙으로 나가야 돼요. 이것이 지금 시대의 선교 패러다임 입니다. 여운계의 전성도는 언약적 원팀이 되어서 237 나라에 역파송할 걸교 절대 제사를 사실적으로 세워나가는 237 선교 공동체가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소설가 이외수 씨가 선 글쓰기의 공중부양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글쓰기의 공중부양 이 책에 보면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도 하고 답도 하고 있어요. 그 답변을 보면요. 나쁜 놈은 나뿐인 놈 나쁜인 놈이 음영학적인 변천 과정을 거쳐서 나쁜 놈이 되었을 것이라고 개인적 생각을 붙여놨어요. 정말 그렇게 그런지 알 수는 없지만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가족만 생각하는 사람 자기 것만 생각하는 사람 나 내 거 나뿐인 놈 나쁜 놈 아마 다 공감 갈 거예요. 제일 밥맛이 뭐예요? 나만 생각하는 거 짠돌이들 내꺼만 생각하는 거 사회성이 없지요. 매력이 없지요. 영적인 삶에도 그래요. 나뿐인 삶 이거 살면 절대 안 돼요. 창실 삶적인 나 창 6장 나 나 끝 창 11장 나 나 성공 중심 의 삶에서 여러분 자유 하시기 바랍니다. 참 자유 완전히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시선이 뭐가 보이냐 현장에 그때 보입니다. 현장에 보여요. 나 나 나 이 나쁜 사람들은요 메시지도 안 들려요. 듣는 것이 앉아 있지. 실제로 하나도 안 들립니다. 뻥입니다. 왜 동기가 다른 동기가 꽉 다른 것으로 꽉 차있기 때문에 더 들어갈 데가 없어요. 들어갈 데가 없다니까요. 세상 것으로 온갖 걱정 염려 꽉 있으니까 들어갈 데가 없어. 너희 수고하고 무언 집을 나에게 맡겨라. 기도로 다 맡기면 될 텐데 안 맡겨요. 또 교회 와서 내려놨다가 집어갈 때 보따라 차가 도로 가져가요. 그걸 평생 하고 있어요. 반복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여 선교사였던 빌립 시선을 현장으로 빌립은 가죽이 없는 줄 아세요? 다 있어요. 가장이에요. 총각 아니에요. 빌립은 영적으로 민감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놨습니다. 당시의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틀을 다 깨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에 밝힌 보면 빌립이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며 갈사라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보네세스의 수도였던 아소도를 기점으로 갈사라까지 해변길을 올라가면서 유대지역을 복음을 쫙 증거한 것입니다. 지금 정무진 선교사님이 이스라엘에 가 있습니다. 우리 지교회를 성지순례 하면서 세우기 위해서 거기 가면 매일 올라와요 사진이 오늘도 두 장 올라왔어요. 쫙 올라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 은혜 지휘 올라오는데 전부 다 소위 말하는 러시아계 유대인들 러시아계 유대인들이 이사를 가고 살고 있는데 러시아계 계속 돌면서 러시아계 돌면서 복음 전하고 있으라고 있어요. 오늘도 소통을 했습니다. 빌립 빌립이 유대교 중심으로 복음을 전고할 디아포라 된 것이다. 4성 2장 21장 8절로 십제를 보면 누가는요 이런 빌립을 뭐라 그랬냐 전도자 빌립 이렇게 호칭을 주었어요. 그리고 딸 4명 또 가이사라 지역 도고마에 스윙 받았어요. 한 가정이 싹 다 초대 교회 있거냐말로 전도와 성교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영계 모델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도 전도자 빌립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다 성교사로 스윙 밖에 우리 가족처럼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확실하게 이 그리스도를 아는 가정이 있습니까? 이 시대에 이 우리 가정을 성교하는 가정으로 우리 자녀들을 자세한 성교사로 다 사용하여 조합사상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눈동자 같이 그때부터 간섭하시고 지키고 보호하는 걸 체험해 봐야 돼요. 그래서 망국을 기업으로 얻는 이 3일조 3운동의 지옥으로 다 서게 되기를 지혐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의 모든 성도들 전도자 빌립처럼 성교사 빌립처럼 복음을 전하면 전하면 살아나는 인노론 현장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의 눈을 뜨고 나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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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물질물의 종이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영의 눈을 뜨고 사람 살려내는 이 시대의 현장 전도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사사 예수의 성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신세계의 성남 신세계의 신세계의 성남 시청자 질로 신세계의 성남 신세계의 성남 신세계의